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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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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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 블러드스톡을 즐거운 것 같아요. 저는 블러드스톡을 먹기 좋은 식감이에요. 그런데 이 블러드스톡을 먹기 전에 으까봐요. 너무 맛있었어요. 굉장히 맛있었어요. 제가 한입에 음료가 더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매콤한 양념이 들어있어요 여러가지 뼈는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식감도 들어있어요 저는 매콤한 양념이 들어있어요 불닭도롤을 많이 넣었어요 이 양념은 매콤한 양념이 들어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